자 우리에게 동료가 생겼어요. 그래서 동료랑 같이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이제 우리 슥협업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github에서 원격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github에서 여러분이 private 즉 비공개 저장소를 쓰건 또 public 공개 저장소 즉 오픈소스를 하건 간에 양쪽 다 승인을 해야지만 그 버전을 올릴 수 있어요. 오픈소스는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푸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팅스로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협업자가 이제 콜라보레이터 거든요. 콜라보레이터 라고 되어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콜라보레이터 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여러분의 이제 동료의 github 상에서의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저는 egoing2 라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작업을 할 거에요. 저는 egoing이구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하고 add 콜라보레이터 라고 하게 되면 egoing이라는 사람이 추가가 됐죠. 자 그렇게 추가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메일이 초대된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럼 이 사람의 view invitation 이라고 하는 저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을 보게 될 거에요. 만약 로그인이 안되어 있으면 로그인을 하셔야 되구요. 자 그리고 accept invitation을 하게 되면 저는 초대를 했고 이 협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그쪽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양자간의 승인이 체결이 되면서 이제 협업자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리로드를 하면 이제 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혹시 이분이 이제 이메일을 받지 못했거나 좀 이렇게 헤매고 계시면 여기 보시면 copy invite link 라고 되어있는 여기 있는 주소를 그분에게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걸로 보내드리면 그분이 저걸 클릭해서 이 초대 링크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write admin read가 있는데 어드민은 아주 강력한 권한이구요. 이 write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컨텐츠를 읽을 수 있고 또 복제할 수 있고 푸쉬할 수 있다. 즉 개발자의 권한은 write 까지고 read는 이제 코드에 대한 접근 권한은 없고 그 외에 이제 컨텐츠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여러분이 수준에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리로드를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고은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우리의 이 기포 콜라보레이션 CLI 라고 하는 저장소에 협업자로 이제 초대가 되었고 write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대를 하게 되면 되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계정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협업은 이렇게 하는 하면 되는 겁니다 라는 것만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실제로 같은 동료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또 공부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컴퓨터가 여러 대를 가져다 놓고 실습하는 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한 대의 컴퓨터에서 두 개의 저장소를 만들고 각각의 저장소가 서로 다른 사용자라고 간주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저장소의 그 뭐죠? 이 협업자를 그 협업자의 컴퓨터를 세팅하는 걸 해봅시다. 예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카피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 디렉토리가 어 A라는 디렉토리고 어 이제 B라고 하는 새로운 동료를 추가할 거예요. 커맨드 라인에서 합시다. 자 이렇게 와서 어 킷 클론을 하는 겁니다. 원격 저장소에 있는 것을 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B라고 해서 B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새로운 원격 저장소를 만들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B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A라는 디렉토리와 B라는 디렉토리가 각각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 일치되어 있는 저장소이다. 라고 간주하고 우리 실습을 진행해 보자라는 겁니다.